오늘의 간식 오랜만에 믹스커피 그리고 에그타르트 2개와 치즈프레즐 단순한 날 치즈프레즐과 에그타르트 그리고 거기다 믹스커피까지 기분좋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뿅 저번기 훨씬 맛있긴 하다 이것도 에어플라이어 드렸으면 정말 맛있겠네 나에겐 거피가 있지 행복해 맛있어 맛있어 음 음 음 에어플라이어에 돌렸습니다 신 맛있어 게을른거지 손가락에 뭐 에휴 쓰면 되지 흐흐 음 음 음 음 음 에어플라이어에 돌렸습니다 신 맛있어 게을른거지 손가락에 뭐 에휴 쓰면 되지 Arbeits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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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